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지역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춥겠습니다. 또 내일은 아침부터 구름이 많이 낄 예정이라 새해 첫 해는 구름에 가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상세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영하 3에서 5도, 순천이 영하 4에서 8도, 광양은 영하 4에서 7도, 고흥은 영하 6에서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5에서 6도, 목포는 영하 4에서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원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새해 첫 주는 아침마다 영하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고 특별한 눈비 소식 없이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